한번 보자. 1이 2개, 2도 2개, 3도 2개씩 있고 그 다음에 합이 4가 되려면 3개의 공을 꺼내니까 합이 4가 되는 조합은 1, 1, 2겠네.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 6, 3분의 2개 중에 2개, 그리고 이 2개 중에 1개가 나오면 되니까 20분의 2 정확히 계산했네. 5가 나오려면 1, 2, 2 혹은 1, 1, 1, 1, 3 이렇게 되면 되니까 얘도 20분의 2, 20분의 2 두 개니까 20분의 4 잘했어. 그 다음에 6이 나오려면 1, 2, 3이 그대로 나와야겠네. 1, 2, 3 하나씩.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6, 3분의 2, 13번이네. 그치? 20분의 8. 나머지도 대칭형으로 잘 했는데 1번은 정확히 했어. 2번 해볼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데 일단은 연립을 해 놓고 X라는 문자가 좀 중복이 되니까 좀 신중하게 잘 써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양변에 12 곱하자. 6X 플러스 12 라지 X 빼기 라지 X X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고 이 양을 해보자. 스몰 X에 관한 이차방정식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자. 2X의 제곱. 잠깐. 쌤이 신중하게 쓰자고 해놓고 실수했지. 여기는 대문자 X 제곱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보내야겠네. 반대로. 얘들을 이쪽으로 이 양을 보내야 되지.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스몰 X. 플러스 12 X 빼기 2 라지 X의 제곱은 0이야. 판별식 쓰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다네. 그러면 2 라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X의 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큽니다. 3차 함수가 되어버렸어. 3차 함수. 그러면 얘를 F 뭐 라지 X다. 이렇게 보자고.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방법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확률변수로는 4부터 8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분을 이용해서 증감을 확인해도 되긴 하지. 6 X의 제곱 빼기 24 X잖아. 그러면 6 라지 X X 빼기 4 되면서 얘가 아래로 블록이 2차 도함수고 여기가 0이고 4인데 우리는 4의 오른쪽만 따지잖아. 오른쪽으로 확률변수들이 모두 4보다 크니까. 뭐야? 증가만 한다라는 뜻이야. 증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구해보기는 해야 돼. 언제 양수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F4부터 확인을 해보자. 어 여기다 대입을 잘 해주면 되겠지. 여기에 자 4 넣어보면 2 곱하기 64 빼기 12 곱하기 16 플러스 9네. 그러면 128 마이너스 16 곱하기 12 는 32. 192네. 플러스 9니까 0보다 작아. 그 다음에 이제 라지 F5를 구해보자. 5를 넣어야지. 2 곱하기 125 빼기 12 곱하기 25 플러스 구해. 양순지 음순지가 중요해 지금. 그러면 250 빼기 25 곱하기 12 는 50에 253백이네. 플러스 9니까 여전히 음수야. 자 F6으로 가자. 6은 또 2 곱하기 216 빼기 12 곱하기 36 플러스 9야. 그러면 얘가 432 빼기 36 곱하기 12 는 72에 36 432. 드디어 0보다 큰 수가 나왔어. 그래서 얘의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6, F7, F8. 점점 0보다 큰 값이 더 증가를 하니까. 즉 X는 6, 7, 8일 때 양수다 라는 걸 확인을 한 거야. 이게 2번 정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의 값이 작은 것부터. 2에서 구한이잖아. 2에서 구한. X의 값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곱의 평균처럼 구해보래. 어디서 어디까지만. 딱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3개. 그 3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확률변수를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해서 더하래. 얘를 제곱하면 36 곱하기 약분 살짝 할게 10분의 4 더하기 77에 49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88에 64 곱하기 10분의 1이나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러면 10분의 144 98 64니까 더해주면 144, 98, 64 더해서 16이고 2 올라가네. 2 올라가. 맞지? 그럼 306이네. 10분의 306, 30.6 이라고 하거나 약분해서 5분의 153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이게 정답이야. 자 그다음 8번 가보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x, 확률밀도함수가 다음과 같대. 이건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평행이동을 언급을 했어. gx는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000만큼 평행이동을 한거에요. 그러면 fx 입장으로 치면, 평행이동을 한거기 때문에 24보다 크구나 같다겠네. 얘를 평행이동한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이 fx의 축을 알게 된 거잖아요. 즉 10보다 작을 확률과 22보다 크게 될 확률이 서로 같다. 그래서 얘의 중점인 2이 더하면 34니까 17이 중점이 되겠네. 그래서 이 fx 정규분포를 따른 fx 그래프의 평균을 구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1이 된다. 그러면 방금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평행이동을 역으로 또 플러스 이만큼 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 확률도 똑같아야 되거든. 그런데 얘랑 얘를 더한 게 또 1이래. 그런데 이렇게 보기는 또 싫긴 하지만 그냥 이대로 파악하는 게 좋겠다. 즉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 이동한 거랬잖아요. 즉 fx가 만약 이렇게 그려지고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fx의 평균과 gx의 평균을 알게 되는 거지. 확률 밀도함수의 축이 얘가 17이면 이 gx의 축은 15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공교롭게 k 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둘이 같대. 그러면 k가 딱 이 지점이 있어야 돼. 왜 k가 이 지점이 있어야 되냐면 먼저 얘를 색칠해 볼게요. 얘를 파란색으로. 얘를 파란색으로 색칠해 보면 k 이상일 확률이 여기잖아. 그 다음에 얘를 빨간색으로 색칠해 보면 이 부분이거든. 반대로 치면 이쪽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확률 전체가 1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 당연히 얼마다. 16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k가 16이라는 걸 알게 됐고. 16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트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마지막 인트를 16 이하일 확률과 표준화를 시켜 볼까? 그러니까 x의 정규분포는 17, 시그마의 제곱이고. y의 정규분포는 15, 시그마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나에서 지금 나를 표준화를 한번 시켜보면 시그마 분의 k가 16이었으니까 16 빼기 17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표준화를 보면 얘는 평균이 15 짜리잖아. 그래서 시그마 분의 16 빼기 17 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네. 그 확률이 0.0456 이래. 그러면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1 시그마 분의 1 뭐 이런 형태의 풀이가 아이고 부등호 방향 잘못 체크했지. 여기로 실수가 많다. 오전 중에 하느라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2, 8이네. 여기 하나가.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이거지. 0.4772. 그 말은 이 값이 얼마다. 2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분의 1이 2니까 시그마는 2분의 1라고 정답이 나와. 둘은 평행이동만 했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같다고 여겨도 되니까 그래. 그래서 얘의 평균이 아까 17이 나왔고 얘는 방금 표준편차를 구해봤더니 2분의 1이 나왔어. 그래서 2분의 33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돼. 좀 어렵긴 하지만 차분히 다시 한 번 봐봐. 자 12번이고 뭐 시 보다 작을 확률에서 시 보다 클 확률을 빼대. 어찌됐든 전체 넓이는 1이다 해서 이 식을 구해 놓은 것 같아. 잘했고 그 다음에 시 보다 작을 확률이 여기잖아. 지금 여기. 즉 2분의 1 BC인가 그러네. 그 다음 C보다 클 확률은 밑변이 A 빼기 C고 높이가 B이고 나누기 2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C B다. 이렇게 이게 3분의 1인가. 그러면 AB라는 값도 있기 때문에 2분의 BC 빼기 2분의 AB 빼기 BC인데 정리를 약간 해 보면 BC 마이너스 2분의 2이지. 그게 3분의 1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 값을 정리를 해 놨거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BC 빼기 1은 3분의 1이니까 BC는 뭐 3분의 4이다. 그 다음에 아직 얘는 체크를 안 하긴 했네요. 이 친구는 체크를 안 했어. 이 친구는 뭐 계산을 안 하긴 했는데 2 이상일 확률이라 2 이하일 확률 2가 어디 있을까 근데 확률이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요쯤으로 예측할 수는 있잖아. 요쯤 요쯤 여기가 2인 거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쉽잖아 Y는 기울기가 C분의 B니까 C분의 BX고 여기 좌표를 굳이 쓰자면 2, C분의 2B 라고 적을 수 있고 여기 넓이 계산을 해 보면 여기가 2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되어야겠네. 마치 넓이가 2분의 1이 나올라.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이 값이 C분의 2B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C는 4B다 라는 식이 드디어 나왔어. 그걸 다시 여기다 때려 넣으면 4B의 제곱이 3분의 4고 B제곱이 3분의 1. B는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B는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 A는 4B가 4RU3 이지. 그다음에 관계 시간은 아까 이쯤에 있지. 여기 그러면 B를 집어넣으면 RU3분의 1 A가 2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A는 2RU3 모조리 더 해 주래. 그래서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6루트3 더하기 3분의 루트3 더하기 3분의 4루트3 정답은 3분의 11루트3 하고 나오지 자 10번 가보자 어떤 표준편차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고 어찌됐든 분산부터 가자 분산은 재평 빼기 평제자 그러면 이 값은 2a 플러스 5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써지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가 되고 우리는 이 값은 2배의 시그마 x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시그마 x의 최대를 구해서 2배를 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 값이 얼마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 위로 블록인 2차함수 즉 최대값을 갖는 암수가 표준형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분산의 최대값이 6이니까 시그마 x의 최대값은 루트6이 되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답은 2배인 2루트6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거야 자 그다음 6번 10분마다 도착을 하는데 탑승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네 여기 있다면 여기에 도착을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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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다 몇 분 간격인 거야 10분 간격 그런데 8분 이상 기다릴 확률이 돼 8분 이상 그러면 도착한 즉시 여기 이 사이에서는 8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2분이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딱 2분 안쪽에 도착을 하면 8분 이상 그 다음 8분 이상을 기다려야 도착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나의 시간은 항상 10분 안에서 2분 내에서 도착을 하면 10분 중에 2분 안에 도착을 하면 8분 이상 기다려야 돼 정답은 5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이야 예매 취소에 관한 문제고 6건의 예약을 받았을 때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해버려 예매를 취소할 확률이 4분의 1이면 취소하지 않고 올 확률이 4분의 3이잖아 이게 올 확률이 올 확률로 하는 게 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 그러면 6건 중에 6건 모두 와버리면 좌석이 부족하겠지 혹은 6건 중에 5건 와버리면 자리가 부족할 거야 근데 6건 중에 4건 이하면 좌석이 부족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답 쓰면 되지 독립시행 확률로 자 그러면 얘는 2의 12승분의 3의 6승이라고 적어놓을게 2의 거듭제곱으로 풀고 있으니까 얘는 6 곱하기 2의 12승분의 3의 5승이네 적당히 묶어지네 얘를 이렇게 한 번만 풀어 쓸게 얘가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곱해주면 2의 12승분의 2 곱하기 3의 6제곱 되지 그럼 다시 2의 12승분의 3의 6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가 들어오네 그래서 2의 12제곱분의 3의 6제곱 곱하기 3이니까 3의 7제곱이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돼 아이패드에 3의 5제곱 달달 어이패드에는 감정 3 5제곱을 묶어져 이 counting곱이 들어가는 달이 4 시점 2,5의 9km 2,5